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이 광고 틀 때 대기하고 있는 진행자 얼굴을 계속 보여주는 이 말도 안 되는 컨셉은 누가 했는지 다들 정말 보셨죠? 되게 저 뻘쭘합니다. 맞습니다. 대기하는 과정에서는 그동안 출연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도 드리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대단한 얘기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분 말씀 듣고 이런 미래를 이렇게 확 알려주시는 분이 또 계셨구나. 숨은 고수가 계셨구나 해서 언제 또 나와주시나 했는데 오늘 아침 뉴스 보고 이분 나오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딱 나오셨어요. 미래세증권 서병수 선임연구위원님 나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우주를 딱 바라보고 계시는 연구위원님. 오늘 딱 뉴스가 우리나라 또 로켓 쏴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의도한 건 아닌데 딱 오셨나 이렇게 나오게 돼서요. 의도하신 게 아니었구나. 저는 의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로켓 올라가는 거 보면서 위원님은 또 우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 궁금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셨네요. 사실 제가 우주를 담당을 완전히 하는 건 아닌데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이번에 보고서 쓴 게 됐고 또 이번 누리호 발사 때문에 아무래도 이 내용들을 또 다시 한 번 점검하면 어떨까 싶은데 또 다행히 직전에 이렇게 하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또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우주에 대해서 논의할 때 오늘은 어떤 관점이다 약간 도입을 좀 열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민간 주도로 사실 우주 산업이 되고 있고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대중화될 거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는 알겠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오늘 좀 어느 정도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사실은 지난 방송 이후 이번까지 되게 인상적인 우주 뉴스들이 우리 주변에서 제법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누리호 발사 같은 것도 사실 8년 만에 그때 이게 국산 발사체로서는 최초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감점에서 보면 되게 인상적인 게 있는데 혹시 그 헥토콘이라고 아세요? 그건 뭐죠? 네. 그러니까 보통 저희 유니콘은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천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받는 비상장 기업이면 헥토콘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천억 달러면 벌써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전 세계에 그런 기업이 3개가 있습니다. 있어요? 3개나? 네. 가드다닉 유명한 게 이제 틱톡으로 유명한 바이트댄스. 그러고 한국에서는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 이제 핀테크 기업 중에 스트라이프라고 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세 번째로 이제 헥토콘을 찍은 게 오늘 설명도 할 스페이스X가 됐습니다. 아. 스페이스X가 벌써 그렇게 됐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올해 2월 달에 740억 달러로 평가를 받았다가 얼마 전에 이게 1,003억 달러로 평가가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대단한 일이고 그리고 또 우주뉴스 관심 있으시면 우주정거장 관련돼서 중국이 우주정거장 하게 돼서 모듈을 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아주 소소한 것 중에 우주에서 드디어 영화 촬영하겠다고 배우하고 감독분이 날아가셔서 지금 촬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러시아에서 배우분이 하시고요. 그리고 국내 투자자분들 보실 때는 아마 윈네비라고 오늘도 좀 설명을 할 거고 사실 한화 시스템이나 여러 기업들이 관련이 돼 있는데 여기가 사실 7번째 이렇게 발사하면서 사실은 358개의 인공위성을 드디어 배치했다 이런 뉴스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에서 이런 우주와 관련되는 것들이 최근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방향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얘기 드릴 거는 그런 우주산업이 이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가 그리고 또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되냐라고 할 때 우주산업에서 it 산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주제로 좀 얘기를 할 거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 소주제로 조금 어려운 개념인 gsaas라는 개념하고 그리고 우리가 딱 생각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위성통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오늘은 주로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gsaas. 뭔가요. 처음 듣습니다. 일단 조금 익숙하지 않은 단어긴 한데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gs라는 데 앞에가 뭐냐면 그라운드 스테이션의 약자예요. 땅. 네. 땅하고 스테이션. 그러니까 단어는 어려운데 땅 위에 스테이션이 뭐지 뭐 전철도 전철역도 스테이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한국어로 표현을 하면 지상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상국이 뭔지 확 알았는데 저희 보통 이제 우주 같은 거 보면 안테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화면 한 번 보시면요. 화면. 네. 화면 보시면은 이 첫 번째 나오는 그 우주 안테나. 네. 저거군요. 네. 요게 지상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그라운드 스테이션이 이거군요. 네. 저게 그라운드 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인공위성을 띄우고 우주선하고 할 때 걔네가 이제 하늘에 떠 있으면 얘네 잘 떠 있는지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 잘 떠 있는지 또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구 궤도를 도니까 걔네들 잘 하는지 계속 조정하고 컨트롤 하려면 밑에서 뭔가 지시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걔네가 저희 상태가 어떻습니다 하는 거 하면은 그 수신을 받아가지고 아. 니네 그런 것들 하고 있고 나오면 여기서 뭐 명령을 내리거나 조절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인공위성 같은 게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이제 지상이나 사진 찍거나 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린 위성통신 같은 거 할 텐데 그런 것들 사진 찍으면은 그냥 거기다 계속 저장할 수 없잖아요. 메모리 용량이 한 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지상으로 보내면은 그 지상 보낸 것들을 가지고서 저장 수신받고 저장하고 그래서 그것들 가공 처리하고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아까 지상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산업을 함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이제 로켓을 발사하고 인공위성 쏘고 그걸로만 끝나는 거지만 그다음에 사실 누가 관리하냐. 손은 누가 키우냐 하듯이 인공위성을 누가 관리하냐. 그리고 인공에서 나온 데이터들은 누가 보냐 하면 사실 지상국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상국의 업무가 사실 우주산업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단어군인 aas가 붙죠. 그런데 이제 사실 aas는 어디선가 얼핏 들어봤다고 보실 수 있는 게 ias 클라우드 관련돼서 sas sas ni ias ni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azure 서비스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서비스로 제공한다라는 건데 그 두 단어가 지금 합쳐진 겁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상에 세운 기지 이런 뜻이군요. 그런 것보단 지상국이라고 하는 기지 서비스 하는 업무를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서비스로서 지상국을 운영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지상국을 어떻게 했냐면 로켓 쏘시는 분들이 지상국도 자기가 관리하거나 운영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켓 쏘는 비용도 돈이 많이 들지만 인공위성 띄우는 것도 하지만 걔를 계속 관리하고 계속 데이터 받고 이래야 되니까 지상국을 자기가 운영하거나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클라우드 쓰는 것처럼 그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구도그룹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인공위성을 조정하겠다 했을 때 조정용 소프트웨어가 있다. 그것도 시간 단위로 이용 후 구동률을 할 수 있고 데이터를 받는다. 그럼 데이터 받는 양만큼만 과금을 받고 그 데이터들을 받아 가지고 저장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가져온다. 할 때도 운송하는 만큼 그리고 그 우주 데이터들을 가공 관리하는 인공지능을 처리한다. 이런 것들도 그 필요한 양품만 구독형으로 딱 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공위성 사업자분들이 굳이 인공위성의 지상국 아까 그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냥 줄여서 제가 gsas라고 부르겠습니다. gsas라고 하시죠. gsas 기술이 어떻게 보면 기술이든 서비스든 이게 보편적으로 좀 더 적용되면 인공위성 산업이 더 발달되겠네요. 엄청 발달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사용도 편해지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지상국 할 때 하나 말씀드릴 게 이 인공위성은 제가 지구를 계속 도는데 그 정보를 수신하거나 데이터를 하는 때 그 지상국을 제가 원하는 데다 막 세울 수 없어요. 인공위성 궤도의 위치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국에서 쐈다고 하더라도 지상국이 꼭 한국에다만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상국에서 받은 데이터들을 정보를 가져오는데 이제 저장하는 저장 데이터센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어디 산골 오지에 설치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저희가 필요한 데까지 사용하고 하는 데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역량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공위성을 기껏 쐈는데 지상국을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아프갈스사 같은 데다 세워야 되고 거기 정보 데이터들을 받아온 걸 우리 쪽에서 가져온 다음에 그걸 실시간으로 가공해야 되려면 엄청나게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구독형으로 전 세계에 있는 지상국들을 위치에 적절한 데 한 다음에 사용료만 딱딱 내게 하는 서비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궁금합니다. 이러한 지금 설명해 주신 gsas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깃발을 꽂은 기업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있으니까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을 딱 들어보시면 왠지 클라우드 사업하고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이 든다. 사실 이 사업이 제가 우주산업이라 했지만 인공위성을 제어하거나 관리하는 것도 정보 데이터 처리고요. 거기에서 인공위성 데이터들을 받는 것도 데이터고요. 그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것들. 이게 전부 클라우드 사업하고 사실상 크게 본질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ias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메이저 업체가 이 시장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박정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그 시장에서 1등 사업자는 아마존이잖아요. 그래서 aws가 가장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유명한 데가 마이크로소프트에저고요. 그다음에 구글인데요. 그 순서대로 똑같습니다. 아마존이 최초로 이거를 2019년에 aws 그라운드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고요. 그리고 2020년 9월에 애저 오비티라고 하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구글은 아직 정식 서비스를 출시하지는 않았지만 인공위성에서 데이터를 받거나 저장하거나 하는 일부 영역들을 하고 있고 조만간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서비스가 한국에서도 지금 하시려는 분이 있어요. 그래요? 이미 기사 나왔는데요. 한컴의 인스페이스라고 하는 회사가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같이 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지상국 서비스를 준비한다라는 게 올해 초에 기사와 이미 됐고요. 이 한컴이 우리 한글과 컴퓨터의 자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한글과 컴퓨터가 우주 산업과 관련돼서 이것저것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중심인 사람이 한검 인스페이스라는 회사고요. 그리고 비상장 회사 중에는 컨택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산업은행에서 투자를 하고도 한 건데 여기도 지상국 서비스를 클라우드로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애저라든가 AWS 서비스가 있지만 국내에서도 사실 국내 클라우드를 제공하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GSAAS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채팅방에서도 아니 한컴이 한글과 컴퓨터가 저만 처음 듣는 게 아니었군요. 오늘 gsas 아주 제대로 배우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gsas 서비스에서 당연히 하거나 연관될 게 제가 보기에는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위성통신 서비스와 뭔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gsas라는 이 서비스를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위성통신이 필요합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국이 아무데나 설치가 되지 제가 원하는 데 설치가 될 수 없어요. 이상한 데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지상국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정부나 데이터들을 받았는데 최근에 인공위성 데이터들은 실시간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실시간 이용하고 나려면 그걸 빨리 받거나 왔다 갔다 했을 때 처리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아프가니스탄에다 지상국을 세웠다. 그런데 제가 그걸 실시간으로 받아서 정보를 제공한 인터넷을 띄워야 된다고 하면 거기서 여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우리가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통신사 유선망이나 무선망을 쓰는데 국가 내에서야 거기 통신회사를 쓰면 되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여기까지 끌고 오려고 하면 통신사를 몇 개 써야 될지도 모르고 그게 또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런데 간단한 방법이 있죠. 위성을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되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gsaa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여기가 위성통신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 그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기가 직접 위성통신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카이퍼 프로젝트라고 해서 전 세계 한 3천 개의 인공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를 다 커버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위성을 하나도 못 띄웠습니다. 그거는 아마존이 돈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인데 곧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가 인공위성을 띄우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기존에 이제 인공위성 위성 서비스 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업체들하고 제휴를 해서 먼저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이 먼저 시작했고 얘네가 좀 나중에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좀 앞서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구글도 이제 지금 그런 서비스를 준비하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은 되게 핫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위성통신 쪽에서 최근에 과거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빠른 속도로 위성통신을 해야 되는 수요들이 늘고 그런 사업자들이 나타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이스X가 하는 스타링크라고 하는 서비스가 지금 가장 앞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지금 베타 서비스를 하고 내년에 본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하고 이제 이런 아까 사업자들이 어떻게 제휴를 할 거냐 이런 것도 핫 이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서로 스페이스X하고 내년도에 이것들을 제휴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아니 우리는 블루 오리진이니 위에 관광 가는 것만 보고 있었는데 물 밑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광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일이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 인터넷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가 일반 소비자들이 모르지만 가장 핵심 산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주 산업에서도 일단은 지금은 쏘는 것도 중요하고 빨리 저가로 올리는 거였지만 올리고 난 다음에 그걸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에서 말씀드린 게 우리가 지금 이제 우주 산업을 얘기할 때 발사체나 인공위성 같은 하드웨어적으로만 접근을 하지만 우리 지금 IT 산업 얘기할 때 컴퓨터나 서버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 클라우드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같은 솔루션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우주 산업도 사실은 솔루션 관점에서 접근하고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접근했는데 그 중심에 가장 인프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게 gsas다. 그런데 이 서비스들 지금 클라우드 메이저 사업자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얘네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클라우드라는 게 결국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처리하고 이렇게 하느냐는 건데 우주와 관련되는 데이터들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우주 데이터는 이게 우리가 쓰는 데이터 보통 다 동영상이거나 사진 데이터일 거 아닙니까 텍스트는 아닌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찍는 위성 사진들은 요즘에는 날씨가 어둡거나 안 좋을 때도 레이다를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형체를 보존할 수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려면 가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위성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을 만약에 클라우드 사업의 한 일환으로 본다면 이 시장을 놓치면 클라우드 사업에서도 패권을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이저 3개사들이 저마다 이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주 산업에서 it화가 되게 중요하고 it 산업 내에서도 우주 산업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저희 또 종목 얘기 투자 얘기도 좀 해드리려고 보면 먼저 끝내시네요. 종목 빨리 가야죠. 지금 뭐 좋은 회사들은 다 언급하셨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냐 다들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메이저 헤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 회사들은 당연히 주목해야 돼요. 그런데 이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히려 아마존보다 좀 늦게 시작해서 약간 앞선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실은 클라우드 관련된 솔루션이나 소프트 회사들도 되게 주가가 많이 가잖아요. 그것처럼 gsas와 관련돼서도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고 그런 회사들도 지금은 아직 시장이 너무 작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 제가 사실은 썼던 보고서에 보면 이런 종목 중에 한 종목으로 크라토스라는 종목을 하나 제가 언급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미국에서 이런 인공위성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솔루션 그것을 에포크 ips라고 하는 솔루션을 해서 미국 국방부에서 실제로 혜택을 해서 사용을 했던 케이스고요. 그리고 지상국 업무를 하드웨어적인 것들로 하던 업무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게 오픈스페이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또 플랫폼이 있구나. 이것들을 자기가 만들어서 이것들을 애저 오빗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에 제공을 해서 파트너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은 사실은 제가 적극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적자나 여러 위험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만약에 우주산업이 된다면 지금 소프트웨어들 기업들처럼 되게 잘 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gsas 얘기하시면서 이 gsas라고 말해도 되는 건지 gsas라고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할 겁니다. 네. 그렇겠죠. 이거 말씀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위성통신 얘기 주셨잖아요. 이 위성통신은 당연히 기존 무선통신과는 달리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것일 텐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국가별 혹신 혹은 지역별로 이통사가 통신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이통 서비스도 크게 바뀌는 건가요 네.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위성통신을 하게 되면 전 지구를 대상으로 통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통신할 때는 한국에서 미국 통신사로 로딩을 하든가 그래서 우리도 해외 나갈 때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한 개의 통신회사가 전 지구를 커버를 하기 때문에 전 지구에서 한 사업자로 다 할 수 있고 그 서비스를 한국에서 하나 미국에서 하나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면 사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가입한다면 어디 가서도 되냐.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별 주파수나 규제가 있어서 하긴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전 지구에서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얘네 위성통신의 특지점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똑같은 서비스라는 게 일종의 트래픽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거의 같게 됩니다. 물론 지역별 날씨 같은 것들에 의해서 주파수나 약간 영향은 받긴 하지만 거의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여기가 또 장점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전 지역적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산골 같은 데나 미국에서 사막 같은 데 이런 데는 집이 한 군데나 사람 한 명씩 가끔 있으니까 전선망을 깐다든가 무선통신망을 까는 게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외국 같은 데서는 아까 제가 인공위성사업을 원래 위성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전통적인 위성사업들이 굉장히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엄청 느린데도 거기서는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게 위성통신의 강점입니다. 오지에서도 동일하게 똑같게 제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되면 뭐가 장점이 되냐면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하니까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고객의 숫자가 몇 백만 몇 천만 원 몇 억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속도만 나와줄 수 있는데 그동안은 속도가 되게 느렸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위성통신 특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보고서 했던 저게도 소형 위성을 중심으로 한 위성통신사업자들은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전 지구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혁신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속도가 이전의 위성통신사업자하고는 전혀 다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화면을 두 번째 지금 화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위성통신을 얘기했을 때는 스타링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타링크가 지금 현재 가장 앞선 사업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밑에가 전통적인 위성통신사업자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인터넷 속도 얘기했을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100메가 bps급이라고 보신대요. 그래서 저 위에 빨간색이 전통적인 일반 초고속 통신 우리 하는 정도고 100메가에서 120메가 bps 나오는데 예전에 지금 일반 위성통신사업자들은 지금도 20메가 bps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스타링크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북미에서 속도를 측정한 건데 이제 60메가 bps에서 70메가 왔다가 지금 올해 한 몇 개월 사이 3, 4월 사이에 갑자기 점핑하면서 100메가 bps급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북미 전역에서는 지금 거의 100메가 bps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북미만의 얘기가 아니라 거의 전 지역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타링크 정도를 쓰게 되면 오지에서도 도심과 비슷한 정도의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박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저게 100메가가 문제가 아니라 저거보다 10배까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성의 개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통신속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스타링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지금 현재 발사된 것보다 10배 이상도 위성을 더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10배 이상. 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이론적으로 1기가 bps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0메가 bps보다 10배 이상의 속도를 인공위성으로 전 지구상에서 할 수 있고 오지나 이런 데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이런 일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장병 관련한 약도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클릭을 했는데 벌썩 떠. 깜짝 놀라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것까지 제가 생각은 못했습니다. 네. 그럼 스타링크도 주목해야 돼요. 오늘 뭐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약간 한두 개 회사 더 좀 소개를 시켜주시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위성통신이 그러면 속도만 좋냐라고 하는데 위성통신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다른 통신하고 차별화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한 오지나 항공기 이런 데들도 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 있다면 그런 데는 단순히 속도만의 문제가 이 한 군데를 쓰는 게 굉장히 효율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4개 정도 케이스를 아주 간단히 들으려는데 첫째는 군대 중에 한국군은 전 세계를 대상하지만 미군이나 중공군이나 이런 데는 국가를 넘어서서 활동을 하잖아요. 미군이 아프가이스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라크라든가 이런 데서 작전활동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모든 군사활동들은 클라우드로 실시간 연동을 해서 현장에 있는 애들을 중앙에서 다 처리를 하고 무인 항공기 같은 거나 무인 화물선을 국제로 왔다 갔다 할 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업체들이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얘네가 어디에 있고 위치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는 것들을 다 파악하는 것도 단일 통신회사를 쓸 수 있고요. 사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자율주의자도 테슬라와 관련되는 얘기도 좀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제 OTA라고 해가지고 차량 제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각 지역별 통신사마다 하는데 이런 자동차 판매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차를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통신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게 되면 또 우리가 지금 최근에 FSD라 해서 자율주행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의 자율주행행은 차 자체가 전체를 이렇게 제어하고 판단하고 다 해야 되니까 거기에 카메라뿐만 아니라 라이다 레이다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성이 실시간으로 얘의 위치를 다 파악하고 얘가 어디에 있는지를 차량한테 계속 전달을 해 주고 차량 주변에 다른 애들한테 너 주변 어떻게 됐니 그 정보까지 다 받아서 주면 이 차는 카메라만 있어도 충분히 그걸로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테슬라가 원래 라이다를 안 쓰겠다고 했다가 심지어 레이다조차도 올해 들어서 미국에서 안 하게 됐는데 올해 얘네가 하는 스타링크 베타 서비스가 올해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일론 머스크가 개인 회사를 운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fsd나 자율주행 차량을 판매를 할 때 위성통신 서비스를 번들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케이블 tv 같은 거 했을 때 무선통신 같이 통신 핸드폰 요금 같이 하듯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런 gta 서비스 ota 서비스가 테슬라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도 궁극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위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스타링크나 저희가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원랩이나 카이퍼나 이런 회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중에 가장 앞선 회사가 스타링크이기 때문에 이 스타링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헥터콘이라는 엄청난 시장 가치로 불과하게 올해 2월 달 맨에도 700억 달러였던 게 1000억 달러까지 올랐고 그조차도 지금 더 가치가 올라가는 게 이런 위동통신에 의해서 막대한 수익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병수 의원님 시간이 너무 돼서 제가 중간에 끊었는데요. 정말 자주 좀 나오세요.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오늘 또. 이런 세상이 있었네요. 그라운드 스테이션. 오늘 영어 단어도 하나 배우고. 아실 것 같아서. 진짜 이건 처음 들었어요. 진짜 처음 들었어요. 오늘 서병수 의원님께 크게 한 수 또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또 해안 또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블라이브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잃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부에서 신청하십시오. 3부에서 신청하십시오. 3부에서 신청하십시오. 3부에서 신청하십시오.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부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